유동규 씨의 진술이 점점 구체성을 많이 띄네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유동규 씨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언을 합니다 정진상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진상 씨가 사는 아파트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진상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5층까지 올라가서 돈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뇌물은 4가지 혐의를 적용합니다 전대협 출신이라는 내용을 이미 공병호 tbs 보도를 여러분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잘 정리를 했네요 정진상 씨에 대한 혐의는 우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행위 1억 4천만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고 그 다음에 김용민주연구원장 부원장과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등이 공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24.5%의 지분을 세후 428억은 원래는 700억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공동경비를 떼고 디스카운트를 해서 김만배 씨가 24.5%를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직에 있으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나무법을 호방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서 개발이 210억 정도를 안겨준 것이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편의를 봐줬으니까 리베이터로 받는다 이렇게 아마 정진상 씨는 당당하지 생각은 했겠습니까 대장동 일당들도 일정한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권리 배분에 있어서는 김만배 씨하고 정진상 씨가 약간 차이가 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거인멸교사 유동규 씨의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때 전화를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정진상 씨지 않습니까 2021년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정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렇게 네 가지로 예를 들은 거죠 이재명 씨가 그냥 당선됐으면 다 덮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좀 실수를 한 거죠 보시게 되면 유동규 씨가 그래도 의리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정진상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돈을 전달했고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했다 나름대로 유동규 씨가 좀 친밀한 면이 있고 동시에 정진상 씨를 진짜 형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혹시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 유동규 씨는 또 정진상이 집에 불러서 cctv 피해 5천까지 계단을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정진상과 김용과 유동규가 마치 아지트처럼 자주 어울렸던 유흥주점의 대표까지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형아우처럼 이렇게 지나지 않았었겠습니까 동업자 관계 중에서도 아주 끈끈한 관계였고 유동규 씨는 정말 그 사람들을 형님으로 모셨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 다 깨지니까 본인이 다 부려 하겠다 내가 다 듣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가지고 다 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지금 유동규 씨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익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권력에 끈이 끌어졌고 그다음에 거의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걸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다 나올 것이고 유동규 씨는 속속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술을 100번 1000번 정도 마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온 유동규 씨의 그런 주장은 정진상이 집에 불러서 cctv를 피해 5천까지 계단 올라와 돈을 전달했고 이런 주장을 바로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돈 전달 상황을 설명했다 언젠가 유동규 씨가 말려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하나 천천히 밝혀서 그런 내용을 본인이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좀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진 범죄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진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지 내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동하면서 한 건씩 터져나오겠죠 정진상 실장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가면 몇 층으로 가는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정진상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때는 정진상 실장을 보호해 주고 싶었습니다 의리가 있었다는 거죠 출소한 이후에 이 동네는 뭐 의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형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을 보호해야겠다 민주당이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 계단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진술해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데 따른 바 비겁하게 혼자 빠져나가려고 자백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자백하는 사람이 왜 빠져나가나 라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같다 밝혀야 될 것은 그분들도 맹백하게 밝혀야 된다 비겁이라는 단어를 숨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행편없는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유동규 씨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루비콘강을 다 건넜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수단이나 도구는 거의 없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유동규 씨의 일을 도왔던 직원인 유한기 씨 자살의 죽음 유족에 이재명 측 가짜 변호사를 보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말라 자기들만 무사 아닐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유한기 씨의 납골당을 찾아 조문하겠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유족에게 전화해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게 가짜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사람이 원래 이렇게 의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상태가 유동규 씨가 그런 상태고 일반의 국민들 다수는 유동규 씨 안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있고 실책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비리에 연루되고 또 각종 돈을 만드는 업무에 유동규 씨가 동원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건 법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짊어져야 될 책임은 당신이 지고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도모한 것 공모한 것 함께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런 책임을 유동규 씨가 짊어져서 안 된다 이것이 대다수 여러분들 양식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바람에 충실하게 유동규 씨에게 무슨 특별한 병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서 불법에 관여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역할에 아마 유동규 씨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띄음 weld complementary 그래서 맥주 or primeroived If this is already two years old Thank you To Breaking the device To Me